안녕하십니까 인포스닥 데일리와 엄브레라 에서치가 함께하는 윤주의 투노노트 여섯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피비 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메리치의 신용목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과거 이력이나 이런 것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업사원이고요 메리치증권 광화문센터에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PB라고 너무 거창하게 할 건 없고 왜냐하면 PB분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상품 같은 것들 포트폴리오 많이 짜주시는데 저는 사실 주식을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주식 좀 매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경력 같은 걸 특이히 내세울 건 없는데 저는 원래 업 자체를 금융업을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아니고 원래 동문과 나왔고요 동문과예요?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전업투자를 어떻게 중간에 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재테크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는 거의 10년 전 거의 한 15년 전 일이니까 주식을 하는 거 전업투자 자체를 굉장히 좀 뭐랄까 그렇게 좋게 보는 그런 시각은 아니었죠 그러다 이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메리치에 근무하시는 어떤 지인의 어떤 권유를 받아가지고 메리치는 첫 직장입니다 딱 올해 정확히 지금 오늘 기준으로 거의 딱 그냥 정확히 만으로 10년째가 되는 날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또 이 업에 발을 들이게 됐고 사실은 좀 전업투자할 때 금융권에 있는 분들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전업투자하다 보니까 증권사 직원이나 기관 쪽에 있는 분들이 어떤 굉장히 좀 로망이었죠 근데 좋은 기회가 와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또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운이 좋았는지 또 자리를 잘 좀 잡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동문과 나오신 것도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13년 메리치에서 딱 정확히 10년 됐어요 10년 지나도 하셨는데 저도 메리치에서 4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같은 직장이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그 선배님이시죠 저보다 오래 다니셨고 연배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좀 실전 투자 대회 이런 것들 뭐 한경스타워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에서 어떤 1위 하셨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한경스타워즈 15년도 하반기에 제가 아 15년도 15년도 하반기에 제가 우승했던 기업이고요 근데 수익률은 전체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은 10%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한경스타워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증권사 직원들의 어떤 좀 챔피언스 리그 같은 느낌이죠 증권사를 대표하는 직원 한 명씩만 나와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현금을 주고 매매하는 거니까 저때는 1억 정도 지금 이제 좀 줄었더라고요 네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억을 주고 했었고 그때 한 10명 중에서 6명이 다 조기 탈락을 했고 그리고 2, 3, 4등 원래 2등 3등까지도 다 포상을 하는데 2, 3, 4위도 다 마이너스 건이었어요 저만 유일하게 플러스 거였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왜냐면 15년도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소비주랑 제약바위가 굉장히 상반기에 엄청나게 핫했죠 그런 장이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성장주라든지 모든 종목들이 안 되는 그 하반기가 왔을 때 굉장히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지수라든지 매크로 자체가 하락 추세에서 주식으로 돈 번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아 이 진짜 현업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하는 거를 역설적으로 좀 증명하게 된 계기였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딱 15년 6월달 하니까 제가 군의공제에 있다가 운용사로 제가 이직한 때였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직했냐면 어떻게 이직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가 성장주 장료였기 때문에 성장주를 잘하는 젊은 매니저를 데리고 알아 해서 제가 취직을 했는데 펀드를 받자마자 그냥 받자마자 아주 처절하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엄청 힘들으셨겠어요 다행히도 저는 이제 사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좀 좋아해가지고 저는 바이오가 7월인가의 꼭지를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화장품 그때 무슨 어떤 모 국회의원이 중국 거짓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폭락했을 때 제가 회의하다 나와가지고 주식을 팔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15년도 하반기 때 한경스타워즈 1등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른 수익자들이 다 마이너스인데 혼자 플러스 10%를 내서 1등을 하는 어떤 전무후무한 어떤 리스크 관리법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리스크 관리 운도 좋았던 것 같고 항상 보면 운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운도 좋았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포트를 짜서 우리의 어떤 중장기적인 자기의 매매 철학을 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다 보면 단기적인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정말 아이러니카라는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운영한 게 하락장에서는 좋았던 거다 왜냐하면 들고 바이앤 홀드가 굉장히 힘든 장이었던 거죠 매크로 자체가 무너지니까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어떤 단기적으로 일정매매나 스케줄 매매를 했던 것들이 현금을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저만 그러다 이제 살아남았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최고 수익률이 한 40%까지 났는데 마지막 장이 정말 끝까지 다 무너지면서 그것도 겨우겨우 지켜라 해서 아 이거 플러스라도 끝내서 그래도 한 자릿수보다 두 자릿수가 좋아서 마지막에는 정말 그거 메꾸려고 10%라도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던 생각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이라는 게 보면은 개인투자가분들 특히 저도 전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투자가분들의 어떤 그런 심리를 잘 알거든요 근데 개인투자가분들이 좀 많이 무시하시는 부분이 매크로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무시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 종목은 장을 이길 거야 라는 자기의 착각도 있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태풍이 오면 우산 쓰고 있어도 다 졌습니다 우산 다 날아가고 그런 것도 시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도 분명히 이런 것도 우리가 꼭 매매라든지 포트 전략 짜는데 꼭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용사에서 2년 있다가 바로 그만둔 이유가 바텀업을 배우기에는 이제 운용사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단점은 수익을 내는 거랑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거랑은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자산가 분들도 대부분이 개별 종목보다는 산업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서 왔는데 분당에서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한 5천억 정도 자산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계속 산업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전문 투자자 있을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방금 심형목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 번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바텀업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탑다운 쪽으로 어떤 매크로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PB를 하셨는데 본인의 강점이 이제 뭐 수익률 대회로 이미 그 어떤 리스크 관리 잘한다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알았으니까 본인의 강점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식이죠 그냥 왜냐하면은 저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 좋아하고 어떤 종목 접근법도 굉장히 단순화서 하는 법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중간에 돌아왔던 사람이고 이 업 자체를 거의 마흔 정도에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뭐 한 서른아홉 정도에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떤 상품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 상품을 이 어떤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상품보다는 주식을 제가 이제는 더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그럼 아예 상품을 잘하는 PB들보다는 내가 그때부터 또 새롭게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주식을 원래 배워서 주식을 해서 내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식은 좀 더 남들보다는 좀 더 잘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도 잘해야 된다 아 주식은 좀 더 잘하자 그것도 여전히 지금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B라고 얘기하기는 좀 약간 너무 좀 나한테는 안 맞는다 저는 주식 전문 PB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해서 주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끄러운 부분에서 시크리컬 같은 어떤 업황을 타는 그런 섹터보다는 항상 좀 성장주를 좀 많이 찾았던 것 같고요 아 약간 스테디 그로스 이렇게 나오는 꾸준한 성장주 같은 걸 그럼 전통산업보다는 성장주를 좀 더 좋아하셨다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전동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나보다 더 잘 분석하여 왜냐하면 금리, 환율부터 해가지고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보다 더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분들의 영예인 거고 나중에 그런 장이 왔을 때 그분들의 지혜를 빌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성장주라는 것은 성장세터라는 것은 미래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정해져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불확실성의 구간으로 갔을 때 얼마나 지금부터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느냐는 그건 얼만큼 깊이 공부를 하고 그 열린 산업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준비할 수 있냐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나는 좀 더 승부를 봐야겠다 여전히 좀 그런 쪽으로 기회를 많이 찾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게 예를 들어서 VR, AR 기기 리포트도 최근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새로 열리는 산업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인덱스하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좀 리스크하기도 하죠 제가 현직을 해본 경험으로써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인덱스를 나올 때가 이제 약간 구분응선이 넘었을 때 항상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료가 많아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자료가 없고 시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고 어떤 새로 성장하는 섹터니까 커버하는 애널들이 많이 없는 이런 성장산업 위주로 많이 찾아보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은 남들이 이미 깊이를 너무 깊이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섹터보다는 항상 새로운 열린 산업에서 물론 그것이 실패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시장이 좋을 때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검증해야 되고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남들보다 한 번 앞서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라고 한다면 열린 산업에서 찾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섹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정체되게 되잖아요 그냥 뭐 결론적으로는 어떤 어팡을 타는 사이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이라는 건 없으니까 어떤 산업이 바뀌는 이런 구조만 보다 보니까 그게 그냥 갇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그러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성장 섹터 내에서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거 사례 중에 뭐 좀 이렇게 성공하신 사례를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 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자 한다면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디톡스라는 종목 메디톡스 사실은 증권사 직원이라든지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가 모든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꿈은 10배짜리 종목 10배거 사실 10배거를 먹을 정도면 어떤 시장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정말 이제는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반으로 올라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론적인 10배거지만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정말 실력도 있어야겠지만 운도 되게 따라야 되는 건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13년도 말부터 투자했던 기억이 나고요 6만 8천원부터 샀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공부를 하고 첫 손님 사들였을 때 6만 8천원이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18년도에 80만원 정도까지 거의 갔었죠 물론 그 기간을 다 끌고 가는 그동안에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그때 당시에 왜 제가 이 종목에 꽂히게 됐냐면 그때 이제 피보미용 시장에 대해서 크게 인지도 없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보톡스 한 대 맞는데 2만원 3만원? 굉장히 뭐 그냥 아예 그냥 이 서비스를 이렇게 놔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부패가 돼 있죠 그때 당시 엘러건이라는 회사가 보톡스 말 그대로 그냥 그 고유 명사가 됐는데 보톡스 한 대 맞는데 한 30만원 40만원 했거든요 굉장히 뭐 비쌌죠 근데 그 시장을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국산에 성공해서 시장에 막 진입했을 때 초기 국면이 됐어요 아 초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메디톡스 주가는 한 3, 4배가 올라였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투자할 때도 이렇게 리스크하게 투자를 하냐고 그때 좀 약간 아 진짜요? 왜냐면 이미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주변에 동료들도 이미 많이 올라와서 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 화장품 보면 고가 화장품들도 뭐 1, 20만원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화장품은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데 보톡스라는 것은 한 번 맞으면 기간이라는 거 있으니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점점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근데 연령층이 그때 서서히 낮아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아 이쪽에 이게 지금 지금은 너무나 다 보편화돼서 뭐지 지금 남자분들도 맞고 젊은 20대 여성분들도 맞을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돼 있는데 그 초기 시장에 초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어떤 경제적인 회사도 있고 왜냐면은 이게 인체의 어떤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인허가 받는 문제도 굉장히 있고 근데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라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10배 드신 분도 있는데 중간에 이것 때문에 중간에 손님이 많이 나가신 적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거의 7만원에서 뭐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70만원까지 왔을 때 한 6년, 5년, 6년 걸렸거든요 근데 5년, 6년 걸리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 반토막이 두 번 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20만원 갔다가 10만원 가고 이런 식의 반토막이거든요 싸게 샀지만 내가 만약에 6만원에 샀어도 뭐 7만원 정도에 샀어도 10만원이면 오른거지만 이 20만원 갔다가 10만원에 또 이게 아, 그러면 또 고객들이 또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왜 이걸 못 팔고 또 안고 떨어졌냐 뭐 이렇게 또 이제 그러다가 또 갔습니다 결국 또 갔는데 중간에 또 뭐 한 40만원에서 또 거의 20만원 정도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이게 추세로는 결론적으로 10배가 낫는데 그 중간에 그래서 이제 나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 진짜요? 두 번째, 처음 때 처음 때는 이제 믿으시니까 그래도 수익이니까 같이 갔는데 두 번째 때는 좀 많이들 10만원 나가시더라고요 아, 그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꼭 이걸 보시면 다시 한번 돌아오시길 제가 바라면서 네, 그러면 실패 사례도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이후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이후에 또 성장 섹터 찾은 게 2차전지 쪽으로 아, 2차전지 실패한 종목은 에코프로 비엠이라고 어? 에코프로 비엠 엄청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비엠 아시겠지만 에코프로와 이제 분사를 하고 네, 네 2018년도에 이제 저는 처음에 투자를 했거든요 상장했을 때 네, 네 근데 2차전지 시장 그때는 이게 사실은 2차전지가 지금은 글로벌이하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1위 거의 뭐 중국 제외한다고 하면 1위 업체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뭐 윤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중국향을 보면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보면서 그렇죠 근데 생각해봤는데 딱 뚜껑 열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이거 지금 폭망이다 이거 이거 안 된다 아, 그래서 파셨구나 근데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 아, 그래서 판 건 아닙니다 아, 판 건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2차전지 전기차는 누가 누구든지 그 성장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계속 버텨왔는데 아무리 주식이라는 게 물려버리면 딱히 그런 것 같아요 내 주식만 갖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시장이 좋거나 또 다양한 섹터군들이 굉장히 이제 주가가 좋을 때 네, 네, 네 나만 이거 나만 여기서 소외받고 있으면 네 굉장히 괴롭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네, 네 소외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네 조금이라도 거기 있어야 돼요 네, 네 남들 잘 되는데 저 안되면 제가 안되면 배가 많이 아프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힘든 것인데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안 좋을 때도 내게 좋아야 되는데 시장이 좋을 때 내게 안 좋아 버리면 이게 참 힘들죠 그래서 18년도 거의 1년 정도 들고 있다가 네, 네, 네 이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아 나갈 때 굉장히 그때 어... 어... 지금 50만원 왔으니까 10배가 낫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라는 것이 보면은 어... 정말를 잘 시장을 잘 읽고 시대를 잘 읽으면 이게 큰 수익도 날 수 있지만 너무 앞서거나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섹터에 나 혼자만 꽂혀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일단 그 이후로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여러 성장 섹터 접근할 때도 좀 많이 저의 어떤 이런 성공과 실패를 반면 그것을 삼아서 좀 잘 고르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하겠네요 네, 네 뭐 전기차 말씀하시니까 저도 15, 16년도에 우동사에 있을 때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때 시각총회에 2,000억, 3,000억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뭔 소리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참고로 일진 LED를 띄어내는 걸 보고 제가 어... 이거는 본격적인 턴아라운드 해서 펀드에 많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안 갔죠 아... 아... 네, 6개월 만에 제가 그래서 애널리스트 펀드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주가는 안 가고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제가 기다리다가 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조금 많이 줄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는데 뭐 추세가 좋았던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뭐 성장주를 좀 많이 역시 선호하시고 그 다음에 성장주가 투자가 근데 항상 또 성공하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떤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투자시에 사용하는 전략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탑다운, 바텀업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매크로 환경을 좀 많이 보냐 산업을 좀 많이 보냐 아니면 바텀업으로 회사가 좋아지는 걸 많이 보냐 뭐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다 뭐 어떤 한 가지를 본다는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보실 때 좀 선호하는 전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업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업투자를 하게 되면 버릇이 생기거든요 뭐냐면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수익을 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시장이 무너짐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매달 생활기를 갖다 주려면 항상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한 것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처음에 갖고 왔는데 지금은 돌이켰을 때 나한테 정말 내가 수익을 크게 받던 섹터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산업을 먼저 산업이 됐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는 10배를 제가 그 종목을 매매해 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10배를 먹어보신 분도 제가 중간에 보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템버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요 사실 템버거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두세 배짜리 진짜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 수익을 내신 분들은 20-30% 종목을 좀 더 쉽게 피킹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템베거 종목 그러니까 아마 이거 보시는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꿈이죠 10배짜리 종목을 한번 해보는 거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처음에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처음에 접근했을 때 네네네네 사실 그거 한 두 배 정도? 세 배 정도? 왜냐면 뭐 시장 점유율 엘러건 시장 점유율 많이 뺏어오고 혹시나 중국까지 중국까지 그때 당시에는 중국 시장이 열리잖아 아 그렇죠 중국 피부 미용 시장 열리면 되게 좋아질 것 같다 항상 두세 배 보고 들어간 건데 맞아요 이게 사실 아마 대부분이 10배 먹는 종목들 10배를 매매해 보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부터 내가 10배 먹겠다고 접근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먹은 분도 한 번도 못 봤고요 하다 보니까 그게 산업이 탑 뚜껑이 딱 열리면서 네 네 산업이 열리면서 그게 10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18년도 19년도부터 시작됐을 때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10배가 올 거라고 누구든 원래는 뭐 한 2배 3배 정도 뭐 이제는 좀 약간 글로벌 초기니까 물론 그 긴 산업으로 본다고 하면은 많이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산업이 열리면서 각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보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 일순간에 몰리면서 그게 10배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도 이게 한 2배 3배 정도는 보인다 업사이드가 보이는데 그 산업이 열리면서 결론적으로는 탑다운 방식이 우리가 공부했을 때 우리가 접근했을 때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아 이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가 좀 더 이게 수익률이 확실히 좀 왜냐면 탑이라는 것이 뚜껑이 열리면 그거는 그 이상이 얼만큼으로 갈지는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탑다운 방식이 좋은 방법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반대로 뭐 바탄업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우리 제일 처음에 주식 접근할 때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 어떤 뭐 스터디라든지 탐방 같은 것들을 나와서 제일 먼저 접근할 때 싼 종목인지 비싼 종목인지를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싸다 근데 그 안에 남들은 모르는 성장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장동력이 정말 정말 약간 주가로 나중에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보면 2차전지에도 보면은 디아이동일이라든지 동아기업 같은 회사들 보면 전통산업 동아마루 원래 국내 1위였는데 그렇죠 소재 쪽으로 접근되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확 줘버리니까 네 네 너무 싼 주식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또 그렇죠 그러니까 믹스되는 건 맞는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탑다운 방식이 맞다 결론적으로는 바텀으로 찾는다고 해도 탑이 열리면서 이런 전통산업 싼 종목들도 밸류를 더 땡겨가는 거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 좀 더 선호되는 그런 느낌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습니다 아 제가 만난 자산가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산업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사실 종목을 피킹하는 것만 이제 바텀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바텀업 관련된 자료들은 애널리스트 자료나 요즘에 블로거들이 많이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방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든 성장산업과 이제 선호하시는 산업을 분석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고 한국 시장이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사태 때는 누구나 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연초 대비 지수상승률을 보면은 미미한 그런 힘든 시장이었는데 한국 시장의 특징이 조금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본인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힘들죠 여기서 힘들다는 거는 이제 2013년도에 뭐 투자했던 어 어떤 투입 시간보다 지금이 투입 시간이 더 긴데 그때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근데 반대로 네 엄청난 기회도 기회도 올 수 있다 근데 그 기회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 그 기회문을 여는 사람들은 여는 투자가들은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회문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받을 수밖에 결론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그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남 탓하지 말자 아 자꾸 우리가 안 되면 기관 탓 공매도 탓 뭐 이렇게 막 하시는데 정말 그러실 시간에 네 공구를 더 깊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저도 이 주변을 둘러보면 네네 남 탓하고 뭐 시장 탓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익이 좋으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돈 번분들은 그냥 그럴 때 내가 내가 어차피 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벌 생각으로 주식 할 생각이면 그냥 여기서 답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은 그냥 미국장 하셔야죠 우리께서 장난사람 미주국주하면서 연예인들 많이 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말 이게 한국 시장 너무 힘드시면요 그럼 미국 주식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왕 여기서 하실 거면은 어차피 우리 제도가 이런 건데 어떡합니까 시장 수업 이런데 어떡합니까 그걸 다 인정하고 여기서 다음에 기회를 볼 수 그렇다고 해서 보면은 모두 다 힘든 건 아니에요 보면 주변에 분명히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런 좋은 콘텐츠들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어차피 내가 몸담은 시장이고 이런 시장이면 그걸 인정하고 여기서 답을 기회를 찾아야 된다 없는 장에서도 분명히 주식 시장입니다 IMF 때라든지 리먼 사태 때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물론 거의 희박하겠지만 환불적으로 떨어지는 거지만 그런 주식을 찾아내는 게 또 우리의 어떤 보유의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 어떤 이런 시장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탓하기 보다는 물론 안타까움은 되게 많지만 그럴 시간에 좀 더 생각하고 좋은 종목을 찾아야겠다 같이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을 봤다 쉽게 풀어드리자면 학교 시험을 봤는데 등수가 15등이 나왔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회가 이제 5등이나 1등으로 올라갈 기회가 생기는데 그냥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시장탑만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한국 시장이 어려워진 거는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는 저도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인 거 같고요 음 일단 그러면 보통 그 한국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좀 이렇게 현혹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든 거네요 더 높은 수준의 주식이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2차전지가 글로벌로 잘 된 이유도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빠른 납기와 시장 대응이거든요 고객 대응 이런 것들이 잘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로 봤을 때는 경제 대국에 계속 지금 머물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이안 홀드 전략도 있고 이제 뭐 트레이딩 하는 것도 있는데 뭐 보통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시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성장주는 한 비중을 한 50%에서 60% 정도 좀 높이 가져가는 굉장히 많이 가져가시는 왜냐하면은 너무 비중을 나눠 이건 이제 뭐 어떤 투자 전략이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가 어느 정도 불어나려면 우리가 좀 메인 섹터의 메인 종목은 비중이 좀 높아야 된다 그래야 그 종목이 갔을 때 계좌가 정말 크게 불어날 수 있는 뭔가가 뭔가 이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는 계좌를 너무 광고한 게 펼쳐버리면 펼쳐나 버리면 물론 뭐 좋을 때 좋은 섹터 나쁜 섹터가 있으면서 균형점을 맞춰갈 수 있지만 계좌가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확 불어난다기 보다도 좀 뭔가 큰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은 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 1, 2년 전에 주식시장을 했을 때는 포트를 그냥 넓히 펼쳐놔도 다 올라오는 시장이 올라오니까 좋은 건 맞지만 네 특히 이제 아마 내년장이 저는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장이 그런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이 수익의 큰 어떤 지금 개인들의 수익률에 큰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섹터를 가려 놓은다고 하더라도 저는 종목을 많이 가져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한 5개 내외 정도에서 5개 내외요? 그럼 굉장히 적게 가져가시는 거 왜냐하면 관리적인 측면도 물론 이제 장이 좋으면 더 늘려서 놀 수 있지만 지금은 좀 약간 내년장은 섹터별로 아니면 섹터 내에서 아예 바스켓으로 그런 종목 선정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아무튼 저는 좀 전체 자산에서 성장적으로는 한 50%에서 60% 정도 물론 이제 그걸 한 번에 다 채워가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어떤 뭐 실적 발표라든지 어떤 뭐 구간구간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요즘 최근 잔 특징이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새로운 뉴스라 해가지고 아 일단은 팔고 보는 그런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참고 그냥 아 어차피 이건 갈 산업이고 갈 주식이니까 나는 일단 뭐 그냥 홀딩 바이엔 홀딩 가겠어 하는데 지나면 항상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갭이 워낙 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몇 프로 차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수급을 또 다시 또 또 이게 어느 정도 이 묶였던 수급들이 풀리려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수익률 차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좀 일부 팔았다가 다시 또 밀리면 또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한 번에 사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트 자체를 좀 그렇게 가져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은 사실 본인만의 숨겨진 노하우이기 때문에 뭐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만의 전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일단 방금 말씀하신 이제 세론뉴스는 이제 세론뉴스라고 이제 그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 이제 개인 투자 분들은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그렇게 안 하시는데 어 기관 투자 분들이 오히려 더 뉴스에 뉴스가 나오면 더 빨리 파시는 것 같아요 네 민감하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김세론이다 K세론이다 이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의도 시장에서 그거를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개인 투자들의 전성시대 이제 VIP 자산가들을 만날 기회가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많으신데 어 과거와 달리 조금 달라진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것 같고요 지역적인 특색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저는 강화문 강화문센터에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원래 이제 강북 강남 이렇게 뭐 나름의 자산가들이 네 네 성향이 뭐 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약간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남에는 좀 좀 젊으신 분들이 좀 약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광화문이나 이쪽 강북 쪽은 좀 그 기존에 전통적으로 좀 자산가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생각할 성향을 약간 바꾸는 바꾸시는 거죠 왜냐면 이제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에다가 근데 투자처가 이제 상품적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주식이나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로 하시는 것 같고 음 확실하게 좀 어 코로나 이외에는 어 뭐 전 국민이 이제 뭐 다 주식을 뭐 다 그리고 전 국민 뭐 이게 투자시대가 오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근데 특징이 대개는 대부분 다 이제 과거에는 pb들한테 위탁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네 네 점점 추세가 본인들이 직접 직접 pb들은 거기에 조언을 해주고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 음 그런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아 매매도 직접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같이 위탁을 해서 직접 매매하는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네 손님이 직접 이제 hts나 mts로 워낙 요즘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매매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왜냐면 이게 재미있다기보다도 본인이 공부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충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어 직접 하시는 그런 투자 비중도 음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어 젊은 분들이 위탁을 막 예전에는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전에는 그런 젊은 분들 젊은 분들이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저희 운영해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네 추세는 젊은 분들은 젊다는 게 한 30-40대 정도 이제 이하 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직접 다 아시는 거고 아 요즘에 왜냐면 이제 정보도 본인들이 다 직접 그 취합을 하고 컨텐츠 같은 걸 하고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그런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음 음 말씀해 주시는 거 요약해 보면 이제 지역별로 강북 강남을 뭐 일반화 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 신용목 이사님께서 느끼시는 어 강남쪽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자산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있던 전통 자산가들의 개인 투자 성향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다 본인들이 직접 하시려고 하고 찾아보시려고 하는 뭐 아마 뭐 지금 보고 계신 이 유튜브처럼 여러가지 어떤 투자 자산을 굴리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주식투자 방법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개별 회사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도 어 활용하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뭐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장애 한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 레버리지 투자는 쌀 때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쌀 때요? 뭔가 시장이 덜컥해서 많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했다고 하면은 응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하신 분들 되게 편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는 되게 힘들었지만 응 그렇죠 엄청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많이 빠졌을 때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레버리지를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왜냐면은 주가가 올랐을 때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음 잘못된 경우에는 그 높은 고가에서 레버리지가 잘못 써지게 되면은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반대매매라든지 음 두 배로 이제는 그 손실이 두 배로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쓰시는 건 저는 적절한 레버리지는 저는 분명히 좋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계절적인 계절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네 시기적으로 사실 연말에 쓰면 별로 안 좋아요 아 연말에 그것도 좀 계산을 했다기보다도 네 네 항상 추석 이후에는 안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민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네 네 시기적으로 하지 않죠 오히려 상반기 때 벌었다가 그렇죠 10월 11월 12월 변동성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왔다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이런 어떤 확률상 보면 연초에 써서 한 중간까지 하고 추석 전후로는 레버리를 좀 줄여 왜냐면은 줄이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네 네 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양도차액 이슈 지금 계속 있잖아요 네 네 네 아마 저는 올해 28일까지 계속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종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양도차액은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약간 시기상으로는 좀 그렇게 되지 않겠네요 왜냐면 지금 보면 또 시기상 또 된 게 제가 어 레버리지는 좀 낮은 가격에서 좀 편안한 구간에서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근데 지금 12월 되니까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네 이미 많이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월에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막 펀드 같은 것들도 자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쓰시는 거는 대신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과도한 레버리지는 좀 약간 어느 정도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적정한 레버리지는 굉장히 좋지만 네 네 그거는 조절을 좀 하시는 것이 좋다 네 네 좋은 팁을 주셨는데 연초부터 이제 추석 전후까지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다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손실 이익도 많이 날 수 있지만 손실이 많이 날 수 있다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반기에 사분기 때 많이 집중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셨고요 인포스 닥델리와 이제 VBIP 자산가들을 위한 프리미엄 리서치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였고요 방송을 보시고 이제 상장업체나 비상장업체 그 다음에 스타피비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관련된 것들은 또 엄브렐라 리서치 앱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일러 そこ에 인포스탑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